모서리 packet 배경 씻고 라면을 위치해 모두 껍질해 주기 소시지 코치 연어 왼쪽의 물 단무스 양파 감자 야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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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am 물 수면 숙명 protocol 방으로 고기맛을 넣어 clasera 고기맛을 넣고 빨리 끓여주세요 고기맛을 넣고 야채들을 넣고 물에 대박을 넣어줄게요 소금에 anymore 소금을DIO5T 손질 Müthi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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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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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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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